합격으로 통하는 NCS 면접 전략 한국가스공사 두 번째 시간 실전 면접 편입니다. 자 면접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차 직무 PT 면접 그리고 2차 직업 기초 면접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PT 면접 그다음에 인성 면접 넘어갑니다. 발표가 십 분 물론 준비하는 시간도 있긴 한데 준비 시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성 면접 십 분입니다 자 십 분 동안 발표한다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십 분이에요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상 그리 길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이 제출한 보고서 보고 그냥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면접관들이 볼 거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논리를 펴야 됩니다 보고서에 모든 걸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서는 핵심만 나머지는 말로 풀어서 그리고 궁금해서 면접관들이 묻는 거는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암기력 테스트하는 시험 아니에요. 인성 면접에서 물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십 분 내에 꼬리 질문까지 해버리면 사실 몇 개 못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그동안 일대다 방식 면접관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할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유리막으로 맞고 할 건지 그것도 아직은 공개된 게 없는데 안내가 나오겠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고 정리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배포된 자료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장에 논거로 쓸 수 있는 자료지에 그거 그대로 요약하는 게 발표의 핵심은 당연히 아니겠죠. 애플 기종은 없을 거예요 공공기관은 다 윈도우즈 띄워놨을 겁니다. 워드도 있고 아래 한글도 있긴 한데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입사하면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을 쓰겠죠. 뭐 평소에 워드 쓰는 사람이 갑자기 아래 한글 아예 그러지 마세요. 쓰던 대로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형식도 정해두세요. 깔끔한 형식 가능하면 보고서의 양식을 따르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익혀두세요 현장 가서 뭐 자가는 어떻게 하고 줄 간격 어떻게 글자 크기 어떻게 아니 그거 정할 시간은 없어 미리 다 정해놓고 가 아시겠죠. 자 자기소개서 문학 이거 토대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런데 글로 쓰더라도 이게 3000바이트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미리 더해둬야겠죠.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 여러분이 주장한 게 왠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 설명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이거 부족하면 또 물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갈등 해결 능력인데 설득했던 구체적인 행동 설득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죠. 어떤 설득 방법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소서의 경험만 제시했으면 그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설득하는 방법은 따로 또 준비하셔야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인데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 또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 창의적 방법이죠. 어떤 창의적 방법인지를 제시해야죠. 경험한 나열에서는 이 역량을 파악하기 힘들겠죠.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필요한 시간, 자본, 재료, 시설, 인적 자원을 확인하고 실행하는데 어떻게. 자원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정보 능력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 그 방법이 여러분의 능력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제시했으니까. 그 방법 그리고 조금 상세하게 물어볼 것들 고런 답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역량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험만 들어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게 이 역량과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공사의 핵심 가치 중에 여러분이 하나 연결했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가 그럼 이게 왜 차별화됐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죠. 그리고 가스 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작성한 자소서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사를 붙여야죠. 그때는 안 썼는데 나중에 좀 다르게 해도 되냐 뭔 상관이에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똑같이 말하나 그거 확인하는 게 면접은 아닙니다. 더 발전시켜도 돼요. 자 실제 면접 들어가 봅시다. 실제 면접장 가니까 직무 PT 면접으로 이중에 선택하래요. 가스 공사의 안전관리 방안. 기계직이면 전공지식 활용하면 가점 준다고 하니까. 전공지식이 있으면 전공지식으로 아니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식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겠죠. 장관 여기 Matto. 가스 공사 중간에 발전시켜야겠죠. 가스 공사 중간에 발전시켜야죠. 가스 공사 중간에 발전시켜야겠죠. 가스 공사 중간에 발전시켜야겠죠. 가스 공사에서 발전시켜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